이번 시간에는 국어활동 십사쪽 자음자의 순서와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음자는 총 열네 자가 있는데요. 기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기역 기역 쓰는 순서는 옆으로 긋고 내리고 기역 이 그림은 가루 이 그림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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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페이지 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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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순서는 아래 옆 아래 옆입니다.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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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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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넘어가겠습니다. 디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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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순서는 옆으로 긋고 아래로 니은자를 씁니다. 다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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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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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리을입니다. 리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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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순서는 먼저 ㄱ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긋고 아래로 ㄴ을 그립니다. ㄹ 노래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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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ㅁ입니다. ㅁ ㅁ ㅁ ㅁ 쓰는 순서는 먼저 옆으로 내리 긋고 ㄱ자를 씁니다. 그리고 아래쪽을 그어줍니다. 아래로 긋고 ㄱ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써주고 ㄱ ㄱ ㅁ ㅁ 이게 다음은 비읍입니다. 역시 미음을 쓸 때처럼 아래로 내려주고 또 옆에 아래를 내려줍니다. 그 다음에 옆으로 그어주고 또 아래 그어주고 하나, 둘, 셋, 넷입니다. 비읍, 비읍, 비읍 바지, 바지, 바지 부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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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 시옷, 시옷, 시옷 쓰는 순서는 하나, 둘입니다. 소나기, 소나기, 소나기 갑자기 내리는 비위입니다. 시계, 시계, 시계 시계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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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му 시계 시 시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